랭커드 갑시다 갑시다 80점대 와 84점도 있네 랭커들 나오는구나 이제 로드워그 루슈 자리아 위에 있어요 자리아 에너지 좀 많이 찼어요 로드워그 방 안에 있어요 2층 로드워그 그랩 없어요? 아 그랩 찾겠네 아 이거 매크리가 봐주네 아 나 죽었다 아 저 2층 저 정면 2층에 솔저하고 매크리 있어요 저거 줘줘야 돼 저거 아 저기서 프리딜러 꽤나 뜨면 뚫기 힘들어 뒤에 돼지 오케이 나이스 스피디하게 뚫었네 스피디하게 뚫었네 뒤에 디바 있어요 송하나 하나만 있어 송하나 개피 다운 크리스마스 장애 를 비트 빠졌어요 너프 맛 좀 봐라 솔져 다운 루시우 반픽 자리아 위에 있어요 루시우 다운 자리아 개픽 자리아 다운 너무 세다 자리아 아프잖아 안녕하세요 뭐야 어따 보고 있으신거야 솔져 정면 왼쪽 어휴 피일 남았다 뒤에 뒤에 디바 아 내가 에너지 채워줘버렸다 자리아 디바 로봇 빠졌어요 상대 라인 나왔어요 라인 못 빠지고 나온거지 상대의 3탱 라인 자리아 디바 회전 쳐 봐봐 회전 쳐 봐봐야지 루시우 개피 루시우 개피 너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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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라 아 나 궁이 없다 아 궁으로 빼야되는데 우리팀 다 죽었었네 어이킥 어이 어이 어이구 그냥 딜로 압살래 모르겠네 로봇 나오기도 전에 시 큐 큐 난사했는데 뭐야 야 앞에서 뭐하는거야 서부 디바가 앞에서 궁막을라고 너프 맛좀 봐라 메르시 컷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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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비벼요 너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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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구 맞았다 겐지 메르시 겐지 개피 겐지 개피 개피 겐지 개피 개피 겐지 컷 트레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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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나이스 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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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혼자 말하고있어요 지금 마이크 없나봐 다른사람들 근데 이렇게 브리핑을 해줘야되요 딴사람이 들어와있잖아요 여섯명 다 들어와있거든요 지금 음성체 그니까 말은 안해도 다 듣고있는거란 말이야 귀로 그기때문에 브리핑해주는게 좋아요 제가 브리핑 듣기 싫은사람 나가거든 보통 쓰잘데기 없는말 하는사람도 많아가지고 피기대로 갈까요? 금방했던것처럼 정크랫 괜찮죠? 파라만 안뜨면 요즘 파라 잘 안떠가지고 맥크리 때문에 정크랫 좋죠 여기 막을때 좋지는 않고 옆에 동굴 막을땐 좋아 근데 동굴 막을땐 정크랫 괜찮아요 첫번째 그 여기 부분에서 동굴이 두개있잖아요 1층하고 2층 위에 아래 이거는 정크랫이 막기 참 좋은 이게 돌아가는 동굴이라서 좁은데다가 꺾여있기까지 때문에 덫으로 애들 그거하기도 쉽고 안맞으면 쏠수있거든요 만약 꺾여있잖아요 요런데다가 덧박아두고 여기서 평타실 평평하다가 뒤로빼면 알아서 덧걸려가지고 어악 하면서 쉬프턴 날려면 조지면 되고 여기도 여기서 평평평 쏘면 되고 여기 덧박아두고 여기 덧박아두면 되거든요 여기 여기 덧박아두면 여기 지나가다가 더 보지도 못하고 요렇게 지나가다가 걸려요 요렇게 요렇게 지나가도 걸려 물론 맥크리이나 솔저같은 애가 여기서 파라를 봐줘야되죠 근데 요즘엔 파라 잘 안떠가지고 이제 안녕하세요 파라 떠도 웬만하면 맥크리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몸 3방 맞추면 그냥 훅 가니까 파라 파라씨도 뭐 헤드 몸 바로 맞추면 그냥 피 훅 따라서 상대 아나 있어요 아나 아나 오케이 안클리들갔다 로드오고 그랩 없어요? 어이구 저희 메르시 잘렸어요 다 잘렸네 어허허허 뒤에 빠져서 막죠 저희 다 잘렸어요 정크리 혼자 살았어 저 아나 있는거 잘라야되는데 저거 아나 극혐인데 저거 요 앞에 한번 막아보죠 밑으로 갈게요 밑으로 어이구 아나 화물에 붙어있어요 리퍼한테 궁 들어갔어요 빼죠 리퍼 궁조심 아 아나 극혐인데 이거 루시오 개피 리퍼 궁 트레이서 역행 빠졌어요 바동 다시 한번 싸워볼까 트레이서 역행 빠졌어요 오른쪽 방에 리퍼 로드오고 오른쪽 방 로드오고 개피 로드오고 죽었어요 이것도 너크의 무시즈 아아 루시오 컷 와 이걸 죽이네 로봇 생산했는데 아나 오른쪽 아나 왼쪽 킬 2층 저놈의 아나가 프리딜 넣고 있어 프리딜 프리딜 하고 있어 아 로봇 왼쪽 방 파라 떴어요 아 진짜 아나 리퍼한테 궁 들어갔어요 아나궁 파라다운 아 나 죽겠는데 P12인데 제발 좀만 맞아줘 오케이 불피 로도그 개피 로도그 다운 아이고 아이고 개피었는데 내가 저거 먹으려고 했는데 아이고 파라가 먹어버리네 파라 오른쪽 파라 오른쪽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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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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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하는게 아니고 잘하기도 하는데 스읍 이놈의 프리딜 받고 있으니까 아나가 어딘지 나 지금 한번도 못 봤어요 아나 보이지도 않았어 내 시야에 킬캠으로만 봤지 아나 왼쪽 아나 아나 왼쪽 위에서 프리딜 넣고 있어요 아나 떨궜어요 아나 떨궜어요 타라 개피 다운 타라 개피 타라 개피 다운 하하하하 아나 컷 리퍼 뒤엔 2층 undercover leyeb 나한테 진짜 왜이래 어디 있어 아이고 얘가 왜 나타나요 tort 뒤에. 뒤로 빠져서 막죠. 2분 30초네요. 시간 아직 많이.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아나가 너무 프리를 받고 있어. 저쪽 아나가 너무 프리하게 딜 넣고 있어가지고. 저거 겐지가 컵. 겐트가 커버 쳐야 돼. 아 이러지마. 로독 오른쪽. 로독 오른쪽 방안. 오케이 나이스. 아나 여기는 밀기 힘들꺼야. 좁아서. 자리아 에너지 엄청 찼어요. 으아악 막히지가 않는데 너무 아프다. 리퍼 다운. 비트 비트 비트. 너프 맛좀 봐라. 아무도 안 죽었네. 아무도 맛을 못 봤어. 아나 커버 치러 가야겠다. 살짝 빠지죠. 트레이서 들어왔어요. 트레이서. 리퍼 한테 들어갔어요. 아나 궁. 살짝 빠지죠. 얘들 궁 빠졌어요. 궁 많이 빠졌어요. 돼지 반픽. 돼지 반픽. 아나 엄청 뒤에서 딜 받고 있어요. 이놈의 아나. 나이스. 트레이서 트레이서 뒤에. 오른쪽에 로독 오그. 나이스. 와 저 아나 진짜 개 멀리서 딜 놓고 있어. 그냥 멀리 빠져가지고. 리퍼 한테 들어갔어요. 루시우 다운. 리퍼 다운. 나이스. 수고해요. 권총 딜로 잡았다. 권총 딜로 막 타먹었어. 최고의 플레이. 아이고. 내가 찢어지는 장면이 나온다. 에너지 거의 풀로 차가지고. 메르시 잘했어. 자리아도 엄청 잘해주긴 했는데. 메르시도. 메르시도 잘해줬어. 메르시 줘야지. 힐러도 재밌긴 한데. 딜러나 탱커보다는 재밌는 그런 포지션이 아니기 때문에. 표를 줘야지. 와우. 점수 연승하니까 미친듯이 올라가네. 80점 찍겠는데 오늘 진짜? 80점 찍겠는데 오늘 진짜? 80점 찍겠는데 오늘 진짜?